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안녕하세요 하이 슈니스 네 킹덤 시인트의 주지훈 그누나 류승룡 김수환규입니다 지금부터 쟁각 게임을 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쟁각 게임은 저희도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패자에게는 아주 귀여운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과연 누가 패자가 될지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hmm 가위바위보 1 2 3 4 어 오케이 근데 꼴등인거죠? 아니야 안 지igung 너 왜 그래 아 그래? 내가 문제? 꼴등 제 문제죠 아 내가 3등인거구나 자자자 질문 들어갑니다 千산 절대 안 뛰te eyes 오 안 될 것 같아 아 저 오 아 이거? 손가락 오 마이 갓 당연히 킹덤 가장 아오 좋아하나고요 제 출연했던 미드 센세인 내가 그때 끝났어 끝났어 이건 다른 거 건드리면 안 되죠?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? 이게 뭐 먼지와 묻어있어? 동네 휴우 네, 저 대답했죠. 킹덤, 센세이트 그리고 아, 그리고 로마도 좋았어요. 로마 좀비 물을 안 봤어요. 좀비물 좀비물을 물어봤다고요? 아, 좀비물을 물어봤다고? 저 좀비물, 킹덤 밖에 안 봤어요. 제가 공파물에 너무 약해서 봐뒀지 이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맨 뒤에 수많은 좀비대들이 그 다리 막 뛰어버릴 때 어 여기 지금 위험해 희노애락의 희노애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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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네 그건 저예요 그러니까 예, 접니다 저는 과거가 나을 것 같아요 땅 살라고? 어 그치 사실 과거도 미래에 나름 관심도 없어요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약간 이런 편이어서 지금이 좋지 잘 찾으시네 나무를 좋아하셔서 나무와 대화하고 계셔 과거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를 아 선배님 다음 사람은 진짜 위험하겠다 공포영화 아우 저 잘 못 보는데 진짜 못 보는데 저 보셨잖아요 아까 동영상 저 무서워서 잘 못 봐요 아우 저 무서워서 잘 못 봐요 예스 젠다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아 숨어서야 되나? 나 이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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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쓰는 사람은 안 무너져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답했어? 저한테 질문을 아니 너무 몰입하셨어요 빨리 질문해주세요 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 바로가 시작 그대 어우 어 뭐야? 성악 배우니? 아니요 뮤지컬 했나? 아니요 하고 싶었습니다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미성이요? 아니요 미성이요 비음이요 아 그래요? 그대 떠나보내고 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에 노래 너무 목소리가 좋네 감사합니다 이건 어떻다 어우 좋다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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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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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빼는데 선배님이 이렇게 느끼세요 오 마이 갓 어 뭐가 있지? 세탁기 전 세탁기는 꼭 필요하구요 세탁기 발전기도 필요하죠 세탁기를 돌리려면 발전기 응 집사가 있어야지 집사 버틀러 버틀러 뭐 사실 무인도에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거 같아요 왜냐면 성 안에 가둬놓고 정말 좀비를 굶겨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할 만큼 고립시켜야 되잖아요 물 가운데 것이야 핸드폰 사바면 아 라면 아 이거 무게감이 있는데 이거 무게감이 있는데 이거 어 오빠 목 바꿔드릴수요 자 저는 야행성 같아요 근데 선배님이 옛날에 난탈하셔가지고 잘 지켜 아니 지켜 오 오 오 이거 말도 안 돼 호 오 내가 볼 땐 하나도 없어 어 내가 볼 땐 얘 밖에 없어 아 어 우리가 싼거 아니야? 맞아요 아 우리가 싼건가? 어 우리가 싼거야 아아 어쩐지 쉽더라 그럼 이제, 이거 우리 거 아니죠? 똑같아요. 데뷔부터 왕세자였어요. 맞아, 9호를 데려야 했잖아. 그래, 좋아. 이 정도는. 좋아. 빨간색으로 건드려 봐. 내가 볼 땐 너 너무 아픈 사람은 완창하겠다. 라면이요. 라면 광고를 노린다. 됐다. 오우. 어, 노. 안 돼. 너도 하면 나란 말이야. 어우! 제가 그게 좋은 거 같아요? 아까 너 아픈 사랑을 완창을 하고 마지막에 나랑 내 프레스 볼레를 한 번 어느 하루 비라도 젖은 어깨 흩날리는 거리에서 기따 고 genug 외롭던 날들도 묻어버리기 아버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왜 매트리스? 왜 매트리스? 그 감정으로 나는 내 블릭스 볼래. 어우 슬프다. 어우 매트리스. 울어 울어. 아 울으라고요? 아니 울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. 제가 걸릴줄 몰랐는데? 우리는 알았는데. 네 여러분 지금까지 김성규 쇼였습니다. 네. 저희 네 스윙 킹덤 시즌2에서 기다릴게요. 네 킹덤은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. See you on 넷플릭스. 안녕.